다음 아뇨? 다음이란 사람들이 다음이란 사람들이 다음이란 사람들이 다음이란 와일드 파이어 야생불 벙괴불 다음이란 내가 여기서 들킨다는 것은 구축함이 들어왔다는 건데 돌려봐 심화 플래쳐 심화 플래쳐 플래쳐네 그런가봐 뭐야 왜 캡을 포기했어 레이더도 안 깠는데 몰라 채팅하는 것 번역기로 돌리고 있나보지 뭐 모스크바 각주면서 네데데가 뚫렸다 모스크바 닼고 간절 히힣 엔진 수술을 통해 최선은 시스템 심하였네? 플래처인줄 알았는데 유선 공격 목표를 시스템 아니 우리 디모인 자리 왜 저딴 식으로 잡아 지금? 뭐여? 자리 잡는게 조금 이상한데? 왜 자리를 극단식으로 잡아요? 저 근본없는 자리 잡는 부분은 뭐야? 얘 빛딕이 사라져? 잘 됐네 빛딕은 사라져도 돼 빛딕은 사라져도 돼 빛딕 어이 씨발 붓꾼지 얼마나 됐다고 또 처맞어 관통딜에 뒤지리라 왜 죽니? 어머 씨발 전진하다 뒤지네 저기서 일자로 왜 저렇게 타는거야 왜 저렇게 타는거야 노키 지금 각이 안나와 그냥 모스크바 줘줘야돼 모스크바 각이 안나와 아이고 넵투나 아니 상관없어 그건 8티때 하던짓을 똑같이 10티때 해야되는데 그냥 초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삐져 저게 안되네 아무것도 모르는거야 뭘 어때 그냥 맛이 다른거지 아까 봤어요 아까 봤어요 알자스 알자스는 포문발로 밀어붙이는거야 예전 알자스가 탔으면 음 장바르가 병신이겠지 근데 지금 뭐 버프같은거 아니 버프가 아니지 버프를 치게 받아가지고 얘가 뭘 어때 그냥 무난하지 좀 빡치는게 전신이 32mm이라 좀 힘든건 있긴 한데 아 아니 그래도 장점 빨라 탈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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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빨라도 좋아 여기 17인치라 어차피 다 뚫고 어려운거 퍼서 여기 목 피 피 피 하지마 예능이야 예능트리 할거면 하고 평범하게 타 응 평범하게 타고싶으면 하지말고 조긍 탈분 해만 뱃음 에어 오픈 쟤 어떻게 에어여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아이 지금 뱉까? 호폭 들고 있는데 좋아요 똑같아 둘 다 15인치야 풀피네 저거 어 아 왜 골루 틀어 오미 안 돼 와 전부 끝 넹 이날 왈 손 이날 씩 에이 문